몬카트! 그것은 몬스터가 레이싱 카트를 타고 경쟁하는 모터스포츠다! 메가로이드로 변신하여 승리를 차지해라! 가라, 들어가! 집으로 돌아가라! 에볼루션 제트 따윈 꿈도 꾸지 마! 아니, 그렇게 못하겠어! 이제까지 쏟아부은 노력과 친구의 희생을 위해서라도! 난 절대 포기 못해! 가자, 그라카! 에볼루션 제트는 우리의 사명이야! 어서 빠져나와! 파이어볼! 이제야 재밌어지는군! 우리도 진짜 실력을 보여주자! 에볼루션 제트! 레이로! 가라, 레이로! 체크야! 오오오오! 이번엔 제트로이드! 에볼루션 제트 카트는 공부 없이도 변신할 수 없죠! 으응! 아! 헤아! 데려오라고 한 건 공주뿐이다. 나머지는 처리해버려! 안 됩니다! 안 돼! 당장 로라를 놔줘! 너희 맘대로 또다시 내 소중한 친구들을 해치도록 놔두지 않겠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